야 달리기만 빨라 달리기는 왜 이렇게 빠르냐 달리기는 빠른데 정확도가 없어 다진 능력에 헛점이 너무 커 스피드 좋고 어 스피드 빨라 그냥 잘생긴 바보 자 이번 미션은 닭 한 마리 잡아오기 아니 왜 그 뒷 amplitude 닭에게 합니다 자 위치 설명해 드릴게요 수밥 먹었던 길 있죠 그 밑으로 쭉 내려갈 수 있으면은 Titans 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시면 자비. 공훈이 형 죽어도 못한다고. 얘 진짜 못하니까 진짜 당 무서운데. 자 준비해주세요. 어떻게 해. 자 형 짝수 2명. 아싸. 야 막어. 진짜 빨라. 오오오오오오. 나 어떻게. 나 못 잡아. 미. 미. 야. 어머들 이거 어떻게 잡소. 여긴 구멍이어떡지? 이거 어떻게 됐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야 이거 쓰는 거 쓰는 거. 야! 오빠! 오빠 얘기했어. 당나가 당나가 당나. 오빠. 오 대박. 온라. 나보다 수연이가 이번엔 하지? 그죠? 아니 수연이가 아까 못해봤다고 그랬잖아. 실제에서 보면 또 겁이 날 수가 있어요. 특히 조류가. 어 누구야? 야 수연아! 와. 예이! 성공! 그냥 누구도 서있지 마. 그만. 와. 사랑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얘를 막았어요. 수연이. 아 얘를 왜 안 막아. 드디어 수연이가 해풍닭 하는 거라 해풍닭. gdzie 어떻게 해요? 헤어 예풍닭 해. 헤어 예풍닭 해, 헤어 예풍닭 해. 헤어 예풍닭 해. 엄마 갔다 줘야지. cakes 됩니? cert Liz죠? Nep시 다рamos. 물어보셨어 지уб 당신이 또다 weary assum이래요? 지효야 빨리 와! 야 지효야 나 못하겠다. 나 정말 못한다. 지효야 나 진짜 못하겠다. 지효야 어떻게 너 할 수 있겠어? 야 너 어떻게 잡았어? 야 진짜 어떻게 잡어 이거? 잡어. 너무 무서워. 자 빨리 잡어 얘. 어떻게 잡어 이거? 아 빨리 잡어. 빨리 잡어. 됐어. 나 죽는 거야? 어 빨리 가. 너 나 죽어. 지효야 너무 고마워. 나한테 평생 잘할게. 야 고마워. 너무 고마워 지효야. 아 뛰어 뛰어. 예스. 예스. 해풍닭 개풍닭. 속담처럼 닭 줬던 개가 되셨군요. 이게 바로 개닭입니까? 야 너 진짜야? 네. 진짜 무서운 거야? 형 잡아요. 완전 무섭지.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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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